우리 세금 15억이나 들여가지고 16미터짜리 초대형 옹기장수 조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세금이 빛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나 이런 큰 쓸데없는 조형물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강원도 고성군 무릉도원 이라는 지자체에서 만든 테마파크인데 이 테마파크에 저렇게 큰 옹기장수 조형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름이 똑같은 고성군이 두개나 있습니다. 하나는 강원도에 있고 하나는 경남 고성군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립니다. 또 우리 아까운 세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큰 테마파크를 지어놨는데 정작 찾아오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공원 입구에 보니까 백구야 놀자 이게 무슨 말이지 강아지 애견 카페 뭐 이런건가 하여튼 뭐 영업을 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공원에 펜스가 막 둘러쳐져 있는데 여기 공원 이름이 보니까 무릉도원 공원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은 우리나라 최북단이죠. 38선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인구가 2만7천명 밖에 안됩니다. 뭐 인구소멸지역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인구가 적다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재정자립도가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7.8% 밖에 안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검이죠. 그거를 거의 뭐 92% 정도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돈 받아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좀 해놨네요. 정보를 찾아보니까 무릉도원 이게 고성군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래서 농촌개발사업으로 이 건물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텅 비어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 조형물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세금 정확히 14억 5천만원을 들었는데 2012년 준공을 냈습니다. 준공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공원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고 저기 오른쪽에 있는 소나무보다도 이 조형물이 더 높습니다. 아파트 5층 높이 정도 됩니다. 요즘 농촌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인구를 좀 늘리고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을 만들자. 그래서 사업비를 무려 48억원이나 들여가지고 무릉도원 이쪽 권역개발사업을 했습니다. 직접 보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 찾아오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크게 지을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기 아래쪽에는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는데 예전에 카페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옵니까 안오니까 이렇게 펴 보려고 내부도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 각 지자체에서 랜드마크 사업을 하는데 우리 세금 2조 8천억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온기장수가 무슨 특책이 있느냐 네 농촌마다 보면 가마트 다 있고 뭐 온기 굽는 동네 옛날에 다 있었습니다. 아무런 차별성도 없이 이렇게 온기장수 이런걸 랜드마크로 만든다고 세금은 세금대로 썼는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폐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상한게 하나 있습니다. 주전자 모양인데 밑에는 지금 사발이 하나 있고 아마 보니까 여기 농부들 새참 먹을 때 막걸리 주전자 있죠 그 막걸리 따라 마시는 사발을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건물의 용도는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입니다. 아니 그냥 일반 화장실 만들면 되지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써가지고 특이하게 주전자 모양으로 해가지고 조형물을 만들고 안에다가는 이렇게 화장실을 지어놨습니다. 이런거 보면 우리나라 지자체 단체장이나 의원나리들 참 수준이 의심스럽습니다. 여기도 또 조금 이해가 안되는 또 동상을 하나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보니까 아낙네가 시골 아낙네죠 새참을 이고 가고 있고 옆에는 아기를 안고 이렇게 젖을 먹입니다. 가슴 양쪽을 흔히 드러내고 있어가지고 보기에도 좀 민망해 보입니다. 동상도 전부 구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엄마 젖을 빨고 있는데 이걸 또 비싼 구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동상을 또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고 크기가 사람보다 더 큽니다. 각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농경문화 테마파크 이런거 많이 지어놨습니다. 요즘에는 초가집 지붕을 지프로 있는게 아니고 합성수지죠. 네 그걸로 이렇게 인조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이 집은 저는 전시형으로 지어놨 줄 알았는데 어떤 작가분이 임대에서 살고 계십니다. 여기는 옹기 굽는 가마트입니다. 도공이 이렇게 옹기를 들고 있고 가마트를 만들어 놨는데 저게 실제 가마가 아니고 그냥 모양만 저렇게 가마 모양으로 외형만 꾸며놨다고 합니다. 안에는 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백구가 누구게인지 모르겠는데 저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막 얼굴을 제 다리에 막 비비고 하네요. 여기 동상은 죄다 전부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구리 비싸죠. 요새 제가 알기로 1kg에 만원이 넘을건데 그 값비싼 구리를 가지고 이렇게 동상을 또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새총을 쏘는 소년이죠. 저도 어릴때 이 새총 많이 만들었습니다. 온 동네 산을 이잡듯이 뒤집어서 Y자 모양 저런 나무가 있으면 잘라와 가지고 새총을 만들었죠. 새총 고무줄은 애들 기저귀 채우는 그 노란 고무줄이 상당히 힘도 좋고 최고였습니다. 상평통보 이 엽전도 구리로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카페 내부는 완전히 망한 그런 가게 같습니다. 처음에 여기 작품 전시실을 사용한다고 했다가 또 카페도 했는데 손님이 안 와서 이렇게 다 망했죠. 조금 있으면 1월달에 직장인들 연말 정산을 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한마디로 유리지갑 탈탈 틀리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상품권 그것도 월급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 상품권도 세금을 떼죠. 그렇게 세금 탈탈 틀어가서 이렇게 써잘데기 없는 짓을 많이 합니다. 촬영을 거의 다 마칠 쯤에 여기 또 손님이 왔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머물렀는데 여기 유일하게 손님이 한번 오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 온기 조형물이 얼마나 큰지 실감이 나시죠? 이렇게 빈 건물로 방치가 되다보면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완전 폐건물이 되겠죠. 그렇다보면 그거를 또 철거하는데 우리 또 피같은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온기장수 항아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풍뎅이 모양의 도서관, 잠자리 모양의 식물원도 지어놨는데 거기도 텅텅 비어있다고 합니다. 지금 해가 져가지고 다른 데는 방문을 못하는데 주차장 입구에 이렇게 보니까 안내판이죠. 이것도 태풍에 넘어졌는지 이렇게 쓰러져 있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고성군 하면 동해 바다를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죠. 그런데 여기 테마공원은 농촌 한가운데 덜판에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놀러오는 사람도 없고 관광객들도 여기를 찾아오는 그런 위치가 아닌데다가 지어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